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이제 전공의 대책을 또 발표를 하는 것. 오늘 오전인데 오늘 오전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 또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들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난번에도 호기 있게 사직서를 6월 4일 기준으로 처리하라. 대부분 사직서를 2월 20일 날 냈는데 6월 4일 자로 처리하라. 그렇게 이제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로 지원관, 권병기라는 분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는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대응 방안을 오늘 오전에 또 곧 발표할 것 같다. 그동안 돌아온 사람은 91명에 불과했다. 보니까 뭐 조기용 장관도 요즘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사태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장기화 될지는 본인들이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관료들은 딱 이렇게 통제하는 걸 좋아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그냥 명령 내리면 그대로 탁탁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돌아가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오늘 오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제 대책을 발표하는 모양이죠. 이제 만 명 정도가 지금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만 3천 명 정도 되니까 거기서 이제 전문의가 거의 3천 명 가까워야 되니까. 여기 수련병원들은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철회가 아니고 취소. 기자분이 잘 모르셨네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고 취소해달라. 그리고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 같은 연차로 같은 진료과목으로 곧바로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전공의들 사이에 자원이 재분배가 되기 현재 대형 대학병원들이 겪고 있는 그런 인력난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조선일보는 그렇게 고민하는 기사 같지는 않고 동화가 비교적 문제를 좀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했네. 보시면 의료계는 현재 전공의들의 복귀와 관련해 가지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부와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퇴직금 지급이나 법적 책임을 고려할 때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직 시점을 6월 4일로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들이 잘못한 것이 없고 법률을 위반한 주체는 곧바로 전공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본인들이 면피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러면 동화일부가 착하게 입장 견해를 차이를 하는 겁니다. 퇴직금을 지불할 수 있고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원래 전공의들이 사표를 했던 2월 달로 사직서를 처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고 정부는 절대 그거는 용인할 수 없고 6월 4일자로 사직 처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퇴직금 지불도 할 수 없고 나중에 청구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행정처분의 경우도 중단 철회가 아니고 완전 취소를 해야 된다. 전공의들이 여러분들 범법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의료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사람들이 또 집단 행동을 하면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대개 의료계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문제 필수의료 패키지 폐지 문제 이 문제의 두 가지에 대해서 정부가 요지부당이면 거의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가 필수지로 지원 대책도 이들이 원하는 만큼에 믿지 못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결국 뭐 윤 대통령께서 고집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한 사람 생각만 좀 바꿀 수 있으면 문제가 수월하게 처리가 될 건데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입지가.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또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더라도 필수의료가의 복귀는 굉장히 드물 것이다. 전공의가 돌아오더라도 인기가 위주로 들어갈 텐데 이것은 큰 대형병원의 전공의를 공급하는 데 도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 정책이 처음에 의지했던 필수의료가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가지고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정원한다. 그런 정책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부분이죠. 한마디로 여러분이 이야기하게 되면 아직 정신을 전혀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위중한지 뭐가 문제인지 알면서 모르는 채 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모르는 채 할 수가 없지만 알면서 모르는 채 하는지 진짜 모르는지 관계없이 모두가 여러분들 뭐죠. 문제 해결은 턱없이 여러분들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한 분께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시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하셨네요. 그냥 간단하게 단 한 사람만 결단하면 모든 것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그냥 의료재앙이 올 때까지 치킨게임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월에 낸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처리해 주면 되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고 6월 4일로 처리한다고 하는지 정부라고 하면서 하는 일이 참 구질구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어쨌든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대학이 병원이 정상화가 된다는 것은 이제 안 거고 이렇게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의 고위 관계자들의 상황 판단이 상당히 정확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도 어떻게 여러분들 조치를 취하든지 간에 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기사를 왜 씁니까? 저희들이 2월에 사직서를 다 냈는데 정부가 사직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복귀 안 한다고 여러 번 말할 걸로 아는데 의안이 벙벙합니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죠. 전공의 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이제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공의들은 이런 유화 조치를 취하게 되면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 판단이 전혀 잘못된 거죠. 의사가 무슨 노예입니까? 그만두지도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월에 사표 내면 그냥 사표 처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본인들도 불이익을 감수한다니까 사표 처리하거든 한 해 쉬어야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진로 유지 명령 수련 병원에 사직서 처리 금지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정부가 할 수 있습니까? 전공의들은 2월 20일자로 이미 사직서를 냈습니다. 왜 6월 4일자로 사직서를 또 내라고 하는 겁니까? 퇴직금을 주지 않고 4개월 무단결관으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치사한 거죠. 2월달에 사직서 냈으면 사직서 처리하는 걸로 해서 돌아온 사람은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은데 계속 이렇게 같이 가야 되니까 돌아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구질구질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 나가고 한 한자 가족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5년 된 4기 폐암환자의 가족입니다. 지금까지 의료체계로 거의 한두 달 안에 폐암진료가 가능했습니다. 폐암 4기도 5년 생존줄이 높아졌고 3기는 완치 사례도 있습니다. 병원 비용도 암환자는 산점 특례가 적용돼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국민들 보기에 겨워 이제까지 이 좋은 의료체계를 거듭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두렵습니다. 젊은 전공의 분들 준비 잘 하셔서 이 나라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세를 위해서라도 떠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미쳐가는 이 나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현장 이야기입니다. 현장 이야기를 제가 현장을 다 체험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제 방송이 나가고 저 방송에 남긴 한 분의 5년 된 4기 폐암환자 여러분들 가족입니다. 이분은 5년이 되셨으니까 5년 동안 대학병원을 속속들이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제 폐암 여러분들 발견되고 한 달 안에 수술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정말 위대한다는 표현으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일을 지금도 계속 고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가뜨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간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완고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사람이 뉘지 가지고 무슨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겠습니까 그 젊은 전공의들을 불러드리려면 석고 대제를 해도 이러면 충분치 않은데 끝까지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도록 해가지고 6월 4일 사직을 반드시 처리하라 어마어마하게 욕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딱 여기 보시면 이제 의과대학 정원은 증가시켜놨고 의대 교수를 더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논문도 쓰지 않고 임상만 한 동네 여러분들 개업위를 교수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부가 방침을 정해가 여러분들 통보를 하니까 동네 개업위도 교수가 가능하다 이게 교육의 질이 하락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법을 처음에 써놓으니까 2천명 정원이라는 그런 편법을 써놓으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공의들의 여러분들 장기 미복기 의대생들의 집단 여러분들 휴업 대형병원들의 경력난 간호사 취업 여러분들 봉쇄 그 다음에 의대 교수들의 경무 때문에 여러분들 이직 이게 계속 여러분들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확산되니까 그걸 계속 다 여러분들 막기 위해서 뭐 그냥 이런 저런 조치를 해서 지금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아무나 여러분들 교수를 뽑겠다는 이야기 전문가의 영역을 비전문가 끼들이끼리 후려치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깔아뭉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무도합니다 무도 무식하고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 생활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뭡니까 대통령 이하부 돼가지고 대통령 뭘 알겠습니까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한국의 의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내가 처음 한 거 아닙니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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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좀 들으라 가덕도 신공항에 여러분들 그 지질 구조에서 이렇게 공항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전문가 이야기를 좀 들으라 이야기지 않습니까 못 듣겠다 그럼 나가야지 뭐 못 듣겠다고 하면 끝까지 못 듣겠다고 하면 한동훈이 뽑아놓으면 나가라고 할 거 아닙니까 짝짝꿍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국민 건강을 위해 살아왔지만 외과의사의 편지에 나오는 외과의사 생활 아침에 6시 반까지 출근해가지고 당직으로 어떻게 쓰고 하는 걸 보시고 이번 사태로 국민들에게 악마화를 당하고 나니 이런 상황에서 바이탈학과 필수의료과를 누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성에 의사들은 집단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에게 국민들은 사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잘난 사람들 많으니까 자기는 병 안 될 거라고 그런데 기성세대 이런 의사들은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는데 젊은 의사분들의 심적 상처가 굉장히 강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다수 국민들은 이 소위 댓글이나 의견을 남기는 것이 폭력에 해당하는 건 별로 생각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폭력을 가하는 거가 그게 폭력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폭력이 이런 전체 신문을 몇 달 동안 도배했으니까 젊은 의사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거는 심리적 외상하고 같을 겁니다 의과대학은 1학년 수업 과목이 25개입니다 그 1학년 여러분도 1학기 때 못 배웠는데 그걸 2학기에 몰아가지고 다 어떻게 수업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교육부를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1학기 못 배운 25개를 다 합쳐가지고 2학기에 한 분이 의과대학 상황을 좀 정확히 아시는 분 같네요 현재 울산대학교 성근관대학교 정도를 빼고 나면 지금도 정원 초과입니다 교수 학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 분야를 잘 아시는 분들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